사랑했다든 또 말고 그 중얼 돌아온다든 또 말고 그 중얼 내 삶의 모든 거짓말 그 중얼 그냥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고마움도 닫히나 너의 자리를 던고 잊어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아서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속아서 안 되지 아니면 크게 발표를 시키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버릴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게 너무 좋은 것이지 어떤 사랑은 나의 용서에 붙어 놓지 또 잠시 날 사랑하자 떠날 것이지 같이 처음 널 사랑하지 가슴 뜨겁게 와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뜨는 것이지 나의 용서에 붙어 놓고 또 잠시 날 사랑하는 것 더 이상 속에서 계속 다 흘러야 나의 용서에 붙어 놓고 그 중얼 방수 이 속에서 날 지켜든다는 것 어떤 사람은 나의 용서에 덮할 것이지 더 장신을 사랑하자 떠날 것이지 마치 정말 사랑하듯 가끔 비겁게 와있지만 난 괜히 그 사랑을 이뤄내지 오직 너만을 위한 그 약속가 네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대화가 되지 않는 오직 너를 위한 그 약속가 네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래도 사람은 없어 똥丁 10마리보다 진돈깨 한 마리가 낫다고 아까 앞에 일찍 초전회에 간 새끼 것이 이것들은 직장 아유 고맙습니다. 안주셔도 되는데 직구석이 살만한가봐요. 나 이런 색깔 철받아 봐. 지금 두 달 다 돼갈 동안. 내가 좀 있어 보이나봐. 내가 나오면 안씨드 내가 나오면 꼭 맨 줘도 천원짜리 주더라고. 저 직구석 살기 어려워요. 자 이번에는 조항조씨의 옹이.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영향 가득하시고 모든 나쁜 기운 저한테 다 집어 던지십시오. 제가 주소다가 누구 갖다 줘? 저기 이북에 있는 김정은 새끼 맞박에 던져버릴 테니까.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어머님들은 꼭 어디가서 바람표도 걸리지 마시고 우리 아버님들은 꼭 넘어져도 이쁜 조개밭에 넘어지시라고 내가 살풀이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 차렷! 내가 박수껴. 격리! 시시! 이건 거짓말이요. 그리고 광대!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 건강하세요! 사랑 때문에 네가 웃는 사랑. 사랑 때문에 네가 웃는 사랑. 사랑 때문에 네가 웃는 사랑. 내 엔짐 내 눈물이 그 사랑을 못한다 그대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람의 여호가 어디一直 달려가야 그리움도 떠올랐는데 너무 웃기고 몸이 희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중간박숨 때 애씨들기 사랑내문에 내가 운다 내가 왔던 그 사람 모두가 걸리시켰나 내가 운다 내가 운다 내가 운다 아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떠올랐는데 그리움도 떠올라 그리움이 희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그리움이 희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그리움이 희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아유 참 이 정도면 뭐 잘하지 가수도 아닌데 뭐 그래도 박수 안치는 너희들이 해봐라 얼마 쪽팔린가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바램이요? 이 시간에 그걸 아유 신청받았으니 해야지 바램 디스코 빼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쉬어가는 것도 살아가는 한 방식이야 바램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많은 복만 가득하시라고 진과 장고 그걸로 이제 광대라는 노래 그리고 이제 님의 등불까지 하고 바람이 약간 부니까 불쇄는 좀 못하겠네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자 차렷 대갑 박수껴 경례 자 차렷 대갑이 많았으니 자 차렷 대갑이 많았으니 그래도 해결해야 하는 게 그 시간도 없이 살다니 평생 바쁘게 걸어 왔으니 다리도 아프다니 내가 힘들고 위로워질 때 계획이 휴승만 풀어준다는 게 어느 날 남자들 세월의 한 번 안에 영근여는 혼자 있지 않겠죠 모든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알맞은 빛이 나를 알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그 말을 해준다고 나는 사막을 보누라 꽃길이라 생각할 거니 우리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조금씩 이거 하는 건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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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보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신 분 부항 시민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 건강객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도로도로 편안하시고 항상 웃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백악박수 경매 경매 아시군 남들이야 즐거워서 꼴 꼴 꼴 꼴 꼴 꼴 꼴 도덕을 심리하시고 책을 주지 도덕을 심리해 잘 만들어내 obrigado 아, 불가 지장하고 바보니 아이씨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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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에 경이 나와가지고 안 가요 집에? 아니 끝날 때니까 왜 사람이 오고 기다려야 되지? 예예 고맙습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 자 님의 등골 갑시다. 자 박수와 함수! 예예 고맙습니다. 예예 고맙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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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영혼을 신어 사랑한 이 동무 너가 골과 두렵수 자꾸 꽃끼의 예수입니까? 흰의 빛는 네 예수입니까? 새창기 바람이 흐러져 겉에 있는 불화가 닿혀져 나는 영원한 당신의 그 흥불이 일어 나만 나오면 경찰이 오질 않나 시에서 나오질 않나 시끄럽다 그러질 않나 복도 지지도 없어 나는 이 시간에 괜히 내보내가지고 나도 보도 하나 팔아야되는데 팔긴 팔면 다 가 사람 보내는데 파는게 최고다 터치 이거라도 하나 누가 사주겠지 알아듣어 나도 밥값을 하려고 나왔는데 뭐 한개 있어야 뭘 팔아주겠지 뜯던거 있을거 아니야 뜯던거 뜯던거 있어요 이게 뜯던거에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주부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